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의 스포츠축제 2022 서울림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장애학생체육페스티벌 2022 서울림운동회가 지난 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과 어울림을 하나로 합친 서울림운동회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스포츠를 위한 통합체육운동입니다. 장애, 비장애학생들이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자리로 그동안 각 학교에서 서울림통합스포츠클럽을 결성해 8회에 걸쳐 농구와 배구 등 운동을 함께해왔습니다. 한편 이날 운동회 시작에 앞서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함께한 서울림활동의 마무리를 격려하는 메달이 전달됐습니다.